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분석 시입 회의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내부 개발인원 간의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현재 일정과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계획까지 기입하며 확인란에는 각 파트별로 구분하고 책임자가 사인 을 구분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회의가 단순히 시간을 뺀 것이 아니라 어떤 회의든 의미있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플랫폼을 반대로 가자 그런 내용들이 회의록에 기입이 되고 그것이 실제 개발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연결됩니다 거시능 있음 간에서 잠에서 갖도록 한번